권역별로 대표적인 실제 올해 진행되어 온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축 대형 오피스 빌딩들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권역에는 대표적인 것이 중구 남대문로의 올해 6월 중공을 마친 SG타워가 되겠습니다. 총 28층, 연면적 약 3만 8천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신축 빌딩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센터포인트 도니문까지 생겨났습니다. 종로구 평동에 위치해 있고 연이어서 7월에 중공을 인가받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대림산업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도심권의 근래에 새로운 오피스 빌딩의 공급까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공실률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2021년도 이후에 남아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 대형 오피스 빌딩을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거의 다 결과물로써 이미 중공을 완료를 하고 새롭게 임차인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공실률은 점차점차 해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딱 현재의 모습만 사진촬영을 하듯이 찍어서 보지 마시고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들 어려워하고 계시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살아남을 업종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화랑세를 보일 업종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현재는 전반적인 공실률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별로 없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점차적으로 도심권의 공실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어디가 보상이 될 것이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대형 오피스 빌딩이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대형 오피스 빌딩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동되는 협력 업체들이 주변 지역에 가까운 주변 지역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중소형 빌딩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상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을 바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권역에서는 아직 중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르네상스 호텔 그 자리에 새롭게 지어지는 센터필드가 되겠습니다. 지상 36층까지 연면적 7만 2천평 규모의 건물이 새롭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강매 콩나듯이 기다려왔던 그런 강남의 신축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심권이나 여의도권의 대형 오피스 빌딩 시장과 강남권 시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결과로 보셨던 것처럼 도심권 그리고 여의도권에서는 신축 오피스 빌딩이 지어졌을 때 단기간에 급속도로 공실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면 오히려 강남처럼 신축 오피스 빌딩의 공급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급격하게 잠재되어 있던 임차 수요가 그곳으로 몰려들고 또 임대료의 상승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임대차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에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지 T412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테헤란노 412이기 때문에 이 빌딩명을 그렇게 최근에 바꾼 것입니다. 옛날 삼성생명 사옥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역시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넥슨과 스푼 라디오라는 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로 강남권에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 업계라든지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들 선호를 하고 또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신규 창업을 하시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저변이,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넥슨 계열사가 테헤란노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한때 판교 쪽으로 상당수 빠져나갔던 그런 IT 기업들이 다시 강남권으로 옮겨오고 있는,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는 건물 중에 빨간색 기둥처럼 모서리가 나타나고 있는 건물이 바로 파쿠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중공을 완료하고 현재 열심히 임차인을, 임차 기업을 구해서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건물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바로 옆에 있는 옛날 쌍둥이 빌딩하고 IFC보다도 훨씬 더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의도 최고층 건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19만평이 넘는, 총 19만평이 넘는 대형 규모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A동에는 유진그룹이, 그리고 B동에는 NH투자증권이 입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백화점과 호텔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대규모의 건물인데 여의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파쿠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강자였던 IFC와의 경합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IFC는 최근 들어서 파쿠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공실료 관리를 잘 하면서 우량 임차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와 같은 경우에는 파쿠원이라는 굵직한 하나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포스트타워죠. 여의도 우체국 재건축, 그리고 MBC 사업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브라이튼 여의도와 같은 새로운 건물들의 중공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기간은 앞으로 상당기간은 현재의 공실료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대목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용산, 가까운 곳에 용산이 있습니다. 여의도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용산에 정비창 부지가 있죠. 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정비창 부지에 대형 업무 시설을 집어넣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하나 건너에 대형 오피스 빌딩이 밀집해 있는 곳에 여의도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대형 건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직까지 공실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업친대 덮친 격으로 용산에 새로운 대규모 업무 시설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급을 좀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서울의 오피스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공급이 되어왔고 또 앞으로 그 수급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경기도와 비교를 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싫어하고 또 경계하는 표현의 방식이 서울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과도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하나를 따져보다 보면 거의 다른 나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보시는 수도권 안에 서울을 집어넣어서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진한 남색으로 표시가 된 그래프가 서울의 착공 면적이고요. 좀 흐린 하늘색으로 하늘색 막대로 표시가 된 그래프가 경기도의 착공 면적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쭉 진행되어 온 그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서울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 중 6년간의 연평균 착공 면적이 1578, 150만 7,800 제곱미터 150만 7,800 제곱미터 정도였고 매년도 착공된 그 규모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슷한 수준에서 착공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한 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요거를 갖고 공급과행이다 라고 그냥 작년도보다 늘어나면 무조건 공급과행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340만 제곱미터인 수준에서 2017년도 440만 제곱미터를 넘는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택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상업용 부동산에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공급인지를 파악을 하시려면 공급 측면을 보셨으니까 이제 수요 측면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지금 업무 시설, 오피스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놓고 그 수요 규모와 그리고 착공 면적으로 대변되는 공급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로 나눠서 2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매 년도에 업무 시설 착공 면적이 단위 면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그래프로 별도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매 년도 수치를 보시면 종사자 수 1명, 근로자 수 1명에 해당하는 착공 면적이 0.7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6년도에는 0.5제곱미터로 낮아지죠. 그 후에 계속 비슷한 수치 0.7제곱미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종사자 수 1명당 1.7제곱미터죠. 심한 경우에는 2제곱미터를 넘겨서까지 착공이 되었던 그 기록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환산을 해보면 종사자 수 1명당 착공 면적이 서울 대비 경기도가 2배에서 3배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놓고 보시면 어디가 공급과잉인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쪽이 공급과잉인 것이죠. 그렇다고 경기도는 투자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요소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아니면 개별 물건 선별이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경기도와 비교를 해보셨을 때 서울을 공급과잉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 그 결론을 얻어 가시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공급과 수요 양쪽을 동일하게 놓고 실제로 얼만큼 공급과잉인지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전반적인 토지시세가 서울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상업지부터 시작해서 주거지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토지시세가 낮아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면적을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경기도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들어 누워서 근무를 하실 게 아니라면 서울 대비 과도한 종사자 수 1명당 착공 면적 단위 면적이 과도하게 좀 커져 있는 것은 분명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빌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